두둥! 하이! 드디어 고프로 첫 캐시! 오늘 온세상분들이 선물로 주신 이 고프로로 무의도 촬영 한번 잘 해볼게요. 서멘상 화이팅! 호룡곡산까지! 현위치 이곳에서 부르르륵 두르르륵 두르르륵 호룡곡산 갔다가 다시 원총회기 오늘 등산이 시작된 것 같아 호룡곡산 정상까지 1.2킬로만 가면 돼요 몽몽이 시끄러웠네 아 오늘 제가 온 곳은 인천에 있는 무의도 무의도에 왔어요. 무의도의 호룡곡산 정상으로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오늘 왔다! 오늘 뽀또도 있는데 뽀또 얘기하던데 뽀또 안녕!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뽀또 아버지로 왔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뽀또 아버지! 어떻게 뽀또 오늘 좀 괜찮나요? 뽀또 뽀또 사실 잘 타요 원래 컨디션 좋아요? 네! 좋습니다. 표정 풀어! 표정 풀어! 기분 좋다고 해 빨리! 이 무의도 그리고 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초유입에는 뭐 크게 없어요 지금 마른 나무들만 너무 많은데 바다도 보고 싶고 산도 오고 싶을 때 섬해산에 오는데 아직 여기 무의도 초유입은 그냥 산이야 진짜 바다 비우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 나오네? 나뭇잎 한나도 없다 나뭇잎 다 여기 떨어져 있어요 포렴곡산 정상까지! 뭐야! 아이디어로 인하에 나오는데 어? 1.8kg? 왜 1.8kg 남았지? 잠깐만 포렴곡산 정상까지 지금 1.8kg 남았는데요? 돌아온다! 지금 돌아왔나보다 이거 뭐죠? 이거 어떻게 된거죠? 우리 1.2kg 남았었는데 왜 여기 1.8kg 적혀 있는거야? 이거 잘못돼 있어요 이게 1.8kg이 아니라 8이에요 1 이게 잘못돼 있는거에요 0.8kg? 아 익사돼있네 이렇게 저게 정상이잖아요 바다가 보고싶고 산이 가고싶을 때 오는곳이 섬해산인데 여기 무의도 여기 산은 왜 바다가 안보이는가 바닷가 잠깐 가보든가 무슨 해수욕장이었죠 여기? 하나계 어 하나계 해수욕장 오 그러고보니까 2024년 갑진년 첫 산행이네요 오늘 아니 진짜 지금 블랙라크 소매산 지금이 몇번째더라? 여섯번째 어 여섯번째 산인데요 생각했던것보다 조금 경사도가 있네 여기서 여기도 꽤 가파르네요 정말 부담없이 오를수잇는곳입니다 라고 소개하려고 했는데 등산초보분들은 minds마음 먹고 오셔야 될거 같아요 반 운동을 좀 해야겠다하시는분들이 오셔도 될것 같아요 정상석 표지판이 없네요 일단 더 가봅시다 누가 뽑았는데 누가 여기다 뽑아놨어 0.3km 오케이 호령곡산 정상까지 0.3km 300m만 가면 끝 다 왔어요 오잉 어 여기 이정표에도 없네 비오기 시작한다 비온다 비오는거 같지 않아요? 비오죠? 어디서 인증해요? 여기요 호령곡산 도착 비와요 인증해야지 한낱은 부모다 갑자기 우박이 오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우박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일이야? 갑자기? 그래도 정상 다와서 우박 내려서 그나마 다행이다 어우 예쁜 뷰를 찍고 싶었는데 너무 많이 온다 급하게 끄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눈에 보인다 눈에 보인다 오너지